블록체인 시장은 사실 2020년 이후와 2020년 이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토크만 사가지고 무슨 뉴스 있다라고 해서 부자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1년 동안 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MOU 했다고 해서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한테 정보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뭘 한데 옳은데 산다 이거 사지 마십시오 중국에는 이더리움을 아셔야 돼요 모든 가치를 받는 코인들이 너네 왜 이 코인을 만들었어라고 하면 다 모두 100이면 100 이더리움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더리움을 많이 사야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짠테크 해야 되잖아 투자자분들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선생께서는 이더리움을 상당히 아끼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10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면으로 이더리움은 올드보이가 된 거잖아요 신선하지 않다 그때 블록체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갓 구워져 나온 빵을 먹어보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가는데 험난한 루트를 예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나스닥 될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새로 나오는 그 토큰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요즘 짠테크로 유행하는 에어드랍 받기에요 폐지줍기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더리움을 많이 사야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짠테크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보고 맨날 이더리움 돈이 있던 업체는 조금씩 비트 모으듯이 하라 그렇죠 그러면 조선생은 이더맥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야? 저는 모든 블록체인에 있는 토큰을 사랑합니다 디파이에 들어갈 수 있는 토큰을 다 사랑합니다 돈만 되면 다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애정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러면 이 레이어2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레이어2 아까 이제 새끼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지는 게 새끼를 만들었다는데 얘네가 다 이름이 영어고 맞아요 그리고 뭐 하겠다고 하는지는 알려주는데 정확히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무슨 목표를 갖고 어떻게 무슨 진행을 하는지 보면은 어느 날은 MOU를 했는데 어느 날은 게임에서 하고 아무 의미 없죠 어느 날은 RWA랑 하고 차 이러고 있다니까?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해봐요 빨리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뉴스를 믿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보도형 뉴스는 다 구색맞추기인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 회사에 다니고 계실 거잖아요 회사에서 보도자료 많이 내시잖아요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누구랑 악수하고 왔는데 뭔가 대꾸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누구랑 애교체결 그리고 나서 사실 1년 동안 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만나지도 않죠 거의 거의 뭐 그냥 안보도 안 물어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연초랑 연말이에요 왜냐면 성과내야 되잖아 그리고 승진해야 되잖아 대표님이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기업들은 10월 전에 성과 매기니까 그 전에 MOU 엄청 찍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체인들은 다 로컬 한국 사람들이나 각각 나라의 담당자들을 뽑아요 그럼 담당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MOU로도 하나 써야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뭘 해볼지도 또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잘 된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MOU 했다고 해서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되게 그럴싸한 회사들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사실 제가 회사 다녔을 때도 MOU 체결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형님들하고 술 한번 먹고 한번 그림 좀 만들어 봅시다 한 달 정도 하면은 쓰는 겁니다 현수막 얼마 안 하고 근데 코인은 하루만에 만들 수도 있어요 MOU? 오케이! 회사에서 하고 옵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요새는 웹2 기업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알만한 기업들은 대표들이 만난 사진이라도 나오지 웹3 기업들은 뭐 그런 것도 없이 텍스트로 회사 곱하기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나오잖아요 파트너십 하겠고 그럼 저 기사선의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물론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항상 없어요 그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일을 잘 모르시니까 사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누가 MOU 했다라고 하면 상한가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사실 빈번하는 일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뭐 주식시장 보면은 심지어 뭐 무슨 정치인이 어딜 가기만 해도 관련주... 그렇죠 테마주 많잖아요 대선 총선 테마주 뭐 저기 사돈의 팔촌이 사돈의 팔촌의 동생의 동창 동창이 거기 비서실장이다 이러면 갑자기 상한가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되는 비이성적인 시장인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놀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블록체인에 있는 시장도 똑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게 국장 코스피 코스닥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많이 방송을 했지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강남에 수혜가 안타깝게 나면 맞아요 뭐 떠오르는 주식들이 노루페인트 복구해야 되니까 맞아요 되게 단순하게 되죠 상상을 엄청 단순하면서 멀리 내보내서 이제 일종의 주식 포워드가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 그 웹3 시장에서 조금 있는 편인데 뭐 투자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러면 또 이제 둘이 앉아서 나라 걱정하고 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이런 레이어 2라든지 어찌 됐든 뭐 보도 자료가 나오건 이런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투자 방법으로서 접근을 해야 이런 알자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토큰을 발행하고 있고 뭐 그거를 비교할 방법이 있는데 공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다트에 들어갔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뭘 봐야지 맞아요 이거는 이제 블록미디아 유튜브를 보시면 조선생이 블로그도 잘 쓰시고 텔레그램도 하시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만 가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아직도 이거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업비트나 빗섬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정보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뭘 한 대 옳은 대 산다 이거 사지 마십시오 상장 신규 상장 신규 상장도 아니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뭐 한다더라 카더라 라는 게 엄청 많이 돌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뭘 한다더라 대기업 뭐 한다 뭐 이거 뭐 해외랑 뭐 한다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왜 부질없냐면 왜 블록체인 이 시장 자체는 꿈이 가격은 꿈이 만드는 겁니다 기대감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장돼서 시총 커진 것들은 기대감 형상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안 올라요 그래서 택도 없죠 택도 없지 이게 이미 시총이 큰 코인에 뭘 한다더라 해서 그 코인이 10% 이상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카더라 뉴스를 조심만 해도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19년부터 블록체인 있던 오지 분들이 하던 방법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시장은 사실 2020년 2020년 이후와 2020년 이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차이에요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가 2020년 이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워낙 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전북 동전주였으니까 네 동전주였고 그때는 기술도 없었어요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유즈케이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알토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가치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였고 갑자기 이제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뭐 비썸이나 업비트 가서 그냥 매수하고 있다가 어? 한 200배 300배 올라가서 팔아가지고 부자됐다 이 스토리가 2020년 이전에 이제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나서지 네 근데 2020년도 이후부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판이 기술이 기술지박적인 산업이 됐고 기술을 모르면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 됐어요 기술에 따라서 토큰의 가치가 결정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년도 이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선관이 있었죠 이도림을 먼저 알아본 선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팔로업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미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거 귀찮은 거지 예전에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름 예쁜 코인 하나 사갖고 그렇죠 그냥 오래 들고 있다 팔면 된다 맞아요 제 와이프가 그랬어요 부자 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그랬어요 저기 뭐 예쁜 이름도 있었거든요 한국 카카오에서 발행한 무슨 코인 그런 거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결국 기술이 기술을 잘 알아야지 코인에 투자를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사람들이 알토크만 사가지고 무슨 뉴스 있다라 라고 해서 부자 되는 일은 이제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뜬금포로 이제 인생 졸업하는 경제적인 졸업을 하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기술을 알아봐서 굉장히 큰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두세 배 혹은 더 많이 한 다섯 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술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잡기입니까 투자기술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테크놀로지입니까 네 비트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 기술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원천 기술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빚을 바라게 돼 있고 그거 잘 보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하나만 잘 고르면 한 3년 동안 한 10배 벌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기술만 잘 알면 블록체인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보에서 흔들려가지고 가격이 막 변하는 그런 시장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처다를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덴쿤 업그레이드로 어떤 기술이 또 생성이 될 거고 그럼 이게 시장에서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어려워진 거죠 투자가 그래서 블로그 보고 유튜브 보라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조금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D.Y.O.R. 철저히 까먹었는데 공부해라 그렇죠 Do your own research를 해라 네 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거 안 하면 이제 투자가 성공 될 일이 없죠 그렇구나 이제 세상이 확실히 바뀌었고 뻔하지만 ETF 얘기를 하자면 진짜 이제 주류가 된 상황이 대장코인이 갔는데 그렇죠 나머지도 좀 더 잘 돼서 물론 블록체인이긴 합니다만 더 잘 되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렇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건데 맞아요 이제 앞서서 많이 버셨던 분들의 이렇게 폄하하면 좀 그렇지만 뭐랄까 자유로운 요행 선구안이 있는 거죠 선구안 미래를 보는 선구안이 있으셨던 거고 사실 굉장히 낮은 가치에 있을 때 그거를 큰 금액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용기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 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경험했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엄연히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로 뭔가 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토큰을 선별하거나 이런 작업을 본인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이도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유명한 거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뭔가 업그레이드도 대비하고 앞으로 뭘 했을 때 로드맵이 MOU도 안하지만 괜찮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구분합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아셔야 돼요 돌아와서 아 돌아와서 왜냐면 전부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상상력을 펼치는 거거든요 모든 가치를 받는 코인들이 너네 왜 이 코인을 만들었어라고 다 모두 배기면패 이더리움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 맞아 거기부터 시작해요 맞아 폭도가 느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잘 알아야지 그 페인 포인트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페인 포인트가 해결이 됐을 때 시장에서 가치를 받을까라는 다음 스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의 공부를 자꾸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건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디파이농부 조선생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진 거죠 별명을 아 이게 또 좀 설이 긴데 원래 21년도에 이름을 하나 짓고 싶다 별칭을 별칭을 왜냐면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구속감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할 것 같아서 하나 채널을 개설하고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실명쓰기 너무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디파이라는 게 너무 좋고 디파이에서 이제 토큰에 이렇게 채굴하면서 수익을 얻는 게 나의 모습과 조금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파이농부 그래서 조선생 근데 내가 뭔가 발견한 지식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선생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진짜 이 조선생 조 대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생을 너무 좋아하는 게 보통은 이제 방송 섭외 요청을 드리면 고민도 하시고 뭐 스케줄도 확인하시겠지만 어쩔 때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생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 저는 불러주시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조금 가리고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 거의 어지간하면 맞아요 다 알려주시는 스타일이고 오늘 아마 후반부에 나올 얘기도 그런 부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이 디파이를 좋아하고 이걸로 투자 수익을 얻으면서 갖고 있는 교훈과 깨달음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원화 거래소나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제 해외 거래소 KYC 되는 곳에 가서 맞아요 그냥 사고 팔고 선물 조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 정도에서 지금 현물 위주로 거래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걸로 돈 버는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시장처럼 맞아요 그럼 디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디파이가 한번 저물었다가 어찌됐든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진화해서 맞아요 어떻게 하냐 맞아요 이게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디파이가 어떤 컨셉으로 지금 와 있고 어떻게 보통 운영이 되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보통 IPO 하기 전에 공모주라고 해갖고 청약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싸게 해서 그래서 청약을 해갖고 당첨되면 따상 가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가사 외치고 엄마 아빠 계좌 전부 다 해가지고 따상 외치고 있고 보통 큰 것도 한 두 주 주고 그러면 이제 두 주 세 주 받고 요거로 와 올랐다 라고 해갖고 소고기 사묵자 소고기 사묵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포인트 똑같아요 결국에는 상장되기 전에 이런 IPO IPO 할게요 IPO 하기 전에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는 프로세스를 하죠 거기에 참여를 해서 토큰을 얻어서 똑같이 공모주처럼 큰 수익을 벌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스텝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비상장 주식을 먼저 찾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가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컨셉이에요 난 처음 듣는 느낌이야 그런 컨셉이에요 왜 이렇게 어색해? 이게 똑같습니다 왜냐면 루나테라 때 워낙에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거기다가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는데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재예치를 해갖고 이 뭔가 예치와 예치의 개념만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작은 것부터 나무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큰 그림을 보면요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을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돈을 투자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겠죠 좋은 기술 있으면 그럼 좋은 투자자들 투자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투자금을 갖고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자신들이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제품을 출시하고요 제품을 출시했는데 사용자들도 반응이 좋고 이거 좀 비전이 있겠는데 라고 하면은 거래소들한테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거래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사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기존 전통 금융으로 갖고 오면 똑같습니다 스타트업이 만들어집니다 창투사들 찾아가가지고 투자를 유치하죠 그 돈 갖고 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매출이 뭐 한 5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나왔을 때 이제 증권사에 있는 이제 IPO 담당자들하고 술 먹으면서 상장 좀 시켜달라 라고 하면은 한 2, 3년의 어떤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하죠 그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사업적으로 성과가 났을 때 딱 집권사가 주관을 해가지고 거래소에 상장 딱 시키잖아요 네 이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이 블록체인도 스타트업 만들어주고 투자자 유치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거래소들 여러 가지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빗섬 이렇게 어떻게 뭐 지원 신청해가지고 그쪽에서 평가했을 때 진짜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상장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장이 됐을 때 가장 큰 가치를 받는 게 사실이긴 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어느 그럼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뭐 어디서부터 우리가 투자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ipo 되고 나서 커진 밸류에서 보통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더 크게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이전 단계가 아까 공모주 했던 그 단계 ipo 단계인 거고 프리 ipo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블록체인 시장은 조금 더 오픈되어 있어요 비상장 주식을 사려면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주지도 않아요 없죠 대표들이 안 줘요 사실 주식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되게 어렵게 구한 그런 주식들은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또 앱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증권 플러스 이런 그것도 어려워요 다시 거래하기가 근데 블록체인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블록체인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출시 전에 만든 제품을 쓰면요 그 제품을 쓴 대가로 코인을 줘요 상장 안 되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 코인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 마케팅 비용인 거예요 왜냐면 상장을 하고서 마케팅 비용 써가지고 저희 상품을 써주세요 라는 것과 그 전에 미리 자기네들 자기네들 상품을 쓴 사람한테 이 돈을 주면서 코인을 주면서 우리랑 같이 어떤 끈끈한 노예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존 전통 어떤 시장과 다르게 이 블록체인 시장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 IPO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0원으로 원가가 0원입니다 제 시간과 제 노력만 들어가는 거죠 관심 조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 시간과 관심 이런 것만 사실 토큰으로 치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는 가장 싸게 사는 거거든요 무료로 받은 코인이 가장 좋은 투자예요 근데 그렇게 무료로 받은 코인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되게 가치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엄청 많죠 메이저 토큰 코인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 요즘 가장 펌 좋았던 게 셀레스티아죠 티아라는 코인 아 지금 거의 엄청 올렸어요 한 몇십배 올렸어요 근데 그 코인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하는 코인인지 전 들어보기만 하면 뭔지 몰라요 이름도 좀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갔는데 오우주 뭐 이런건가 셀레스티아라 근데 그게 이더리움에서 아까 문제점 하나 해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 블럭에다가 너무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보 저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해소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엄청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큰 가치를 받은 거고 그래서 이미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서비스를 지원한 자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코인들을 거래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어딘가에 상장 셀레스티아가 된 순간 상당한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그렇죠 코인베이스도 상장됐고 바이낸스도 상장됐죠 그래서 자기가 한 한 시간 정도 뭘 했는데 한 몇 백만원 벌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에어드롭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게 에어드롭인 거예요 그게 폐지줍기라고 하는 거예요 폐지줍기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통해서 원가 0원인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폐지줍기에 대한 컨셉을 모르시는 조금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폐지줍기 인터넷에서 포인트 따는 그런 컨셉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 포인트 이런 거면 광고 보면 1원 주고 1원 주고 5원 줄 때도 있고 맞아요 큰 행사하면 10원 주고 이런 웹2에서 하던 네이버 같은 데서 하던 폐지줍기 포인트를 웹3 디파이에서는 주식으로 주는 거죠 주식 이른바 이제 코인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걔네 주식 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코인 회사들은 코인이 자기 주식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대부분 코인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토스를 사용했어요 상장되기 전에 만약에 토스에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주식이 상장되고 대박이 터지면 나는 큰 수익을 얻잖아요 그게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코인들이에요 토스 사실 이체하면 포인트 주거든요 맞아요 그게 만약에 블록체인 업체였다면 주식 주는 거죠 코인 주는 거죠 코인으로 줘서 근데 아직 상장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치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쉽네 그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솔라나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일 때 지토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지톤돌 이더리움에서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 때 이더리움 예치하면 그 검증자들 수익을 나눠줬었잖아요 이렇게 조각투자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그걸 솔라나에서 했던 애들이에요 그냥 쉽게 근데 그래서 누군가 솔라나를 그 사람들한테 예치를 해주면 그 예치 받은 그 솔라나로 검증에 참여를 했고 그 검증에서 나온 수익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지토라고 하는 애들이 자신들 플랫폼에 당시 한 50만원 정도 넣었던 사람들한테 7천만 원 에어드랍 해줬어요 7천만 원 어치를 7천만 원 상당의 알고 보니까 7천만 원였던 거지 그냥 그냥 한 50만 원 정도 예치를 해 놨는데 솔라나로 근데 그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통클인데 가치 있는 통클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7천만 원이 된 거지 개개인별로 그냥 50만 원 넣었는데 7천만 원 받아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실을 본인 알고 있는데 본인도 전 못했지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더리움 좋아하니까 이더 관련된 기술만 많이 보자 솔라나는 안 했겠죠 솔라나는 그렇게 제 관심 아우로고 안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걸 못 가져왔는데 주변에 가져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구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혹하잖아요 컨셉은 되게 좋아요 괜찮은 컨셉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 예치 솔라나 예치 뭐 넣어서 이제 보상을 받고 뭔가를 홍보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래퍼럴 같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중앙거래소에도 이른바 이자 같은 명목으로 5에서 7% 주는 것도 있어요 나는 안전하게 이거 할 거고 거기서 하는 거는 그냥 스타트업이 하는 거에다가 내가 돈을 어떻게 넣냐 아 그렇죠 위험의 정도가 좀 다르죠 그거는 사실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거 감수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큰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짠테크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억 넣는 사람을 진짜 드물어요 나는 그냥 짠테크 짠돌이 그냥 짠내 나는 테크를 하는 거예요 다들 10만원 20만원 많아봤자 100만원 미만으로 조금씩 이렇게 뿌려놓고 하나만 포인트 계속 받잖아요 어차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워낙 시청이 어지간해서는 그거를 여러 가지 분산시켜서 막 넣어놓는 거지 저는 리더 예치해서 뭔가 한다고 해서 진짜 1리더 2리더 3리더씩 넣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 구독자 중에 이제 같이 뭐 하는 예치하는 거 한번 해보면요 0.1 리더 넣는 분도 되게 많아요 0.3 리더 짠테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도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조 선생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 중에 펄프덱스나 버텍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드롭 다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네 다 에어드롭에 관련된 일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대표적으로 소개 드릴 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활용한 어떤 짠테크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우실 것 같아서 그거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후반부는 실전 응용 투자 그렇죠 그렇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 드리고 싶은 투자 기회는 바로 메이커다오입니다 메이커다오